김경국의 기획안을 읽지 않은 건 확실해. 하지만 표나 그림, 뭐든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다면... 겁먹지 말자. 내가 맞아. 저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고 일 안하는 사람인지를 믿자. 과장님, 검토 부탁드립니다. 새 기획안이에요.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? 이거 지난번에 준 거... 아, 진짜 어이가 없어서. 야, 이거 지금 지난번에 준... 너보다 더 엉망이잖아! 내가, 어? 일 못하는 애들 한둘 본 거 아닌데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. 아니, 어떻게 이렇게까지 메롱해? 아니, 여기저기서 그냥 짜지 끼어 티가 이렇게 팍팍 나와도 되는 거야? 그냥 일하기 싫어, 때로 쳐! 아, 따로 치지 왜 나 이렇게 괴롭혀, 어? 아, 과장님. 정말 죄송합니다. 이거 저번 거랑 같은 거였어요. 제가 다시 뽑아놨는데... 잠시만요. 아, 여기 있다. 이거 초록색. 죄송합니다. 과장님, 죄송해요. 뭐예요? 한 번 본 건데 뭐 달아본 거예요? 대박. 일 진짜 안 한다니까. 아, 역시 명분하자. 오케이. 음악 음악 1 걸음 2 jer